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었죠 당선되고 나면 하루 만에 전쟁은 끝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공언했었고 이런 가운데 현재 시간으로 대선 다음 날인 7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한 상태고 트럼프 측에서는 송구권 본부장님 맞다 아니다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당선인도 아니에요 선거인단을 확보를 했고 12월 17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당선인 입장에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보도를 지금 크렘린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응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한 측면에서 저는 좀 신뢰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으로 하겠다는 거였죠 지원을 끊어서 지원을 끊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푸틴과 직접 통화를 했으면 푸틴에게도 지금 압력을 가하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겨냥해서 전부 다 전쟁 종식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통화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